자 안녕하세요 정택입니다 오늘 4월 1일 00시 만우절 이벤트에 오픈한 것 같아요 신규 쿠키의 도전 오픈하고 X가 쳐져있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봅시다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벤트는 뭐 나왔냐 신규 쿠키의 도전 오픈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서있고 비밀 미션 요거 두 개인가 보죠 일단 나온게 관계자 외 출입금지부터 들어갑시다 뭔 소리지? 나 관계자니까 들어가도 돼 알죠? 이게 뭐야 안녕 벌써 4월 1일이 되어버렸네 이거 설탕 노음이 쿠키라마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그냥 그 킹덤의 도비같은 존재에요 도비 노예야 노예 시간이 너무 부족해 이제 새로운 왕국도 몇개를 건설했는지 몰라 만우절 맵을 플레이하고 싶다고 아직 준비가 다 안됐는데 내년에 다시 와주면 안될까? 상냥하게 무... 뭐야 이거 무시하고 들어간다라 상냥하게 무시하고 들어간다 그냥 둘 다 무시하고 들어간다 아니야? 저는 그래도 좀 스윗 정택 알죠? 스윗한 정택이기 때문에 상냥하게 무시할게요 고마워 그럼 다음에 어라? 앗 돌아와 완성이 안되면 왜 날리면 게임이 어떻게 고장날지 몰라 아직 배경도 설정을 완성을 못했는데 분명 이상한 문제가 생길거야 어서 쫓아가야돼 우리는 너무 부드러운 설탕으로 만들어져있어 빨리 달릴 수 없어 음... 여긴가요? 어 이거 뭐야 오오 뭐야 도와줘 설탕 노음 용감한 쿠키 뭐야 스킨 주네? 용쿠 스킨 또 나왔네 자 갑시다 아 이거 노래가 또 그거죠 봐봐 아 오가 막 떨어져 지금 맵이 완성이 안됐어 그쵸? 자 가보자 하하 천둥북이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버프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음 여러분들 천둥북이 버프가 되면은 한번 써봅시다 나중에 오 이거 노음 패턴인데? 오 비어 노음 있어 뭐야 맵 만들다가 이제 될겁니다 아 저거 먹었어야 되는데 천둥북으로 먹을 뻔 했는데 아쉽네 자 좋았어 야야야야 아니 야 이거 안된다 아 이거 아래로 갔어야 되는구나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진짜 좋아 아 제발 제발 아 저건 아니 열받는다 아 항상 만우절 이벤트는 너무 열받는데? 범이 나에게 장애물을 설치해 내가 다 부셔버릴거야 좋았어 아 이거 방패 껴야겠다 아 진짜 야 장애물 왜 점점 커지냐 불안하게 잠깐만 맵이 갑자기 찌직거리는데? 갑자기 귀신 나오진 않겠지? 에이 그래도 쿠키런인데 자 그래도 좀 배경이 좀 기괴해지면서 점점 지직 지직 지직거리고 있어 맵이 용감하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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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언노운 에러 그거 아니야? 어 근데 물량 먹었어 어 감초라 뭐야 왜 이렇게 커 저기 저거 그 메인화면 아닌가요 이번에? 이번 뭐야 제작자들 이름인가? 제작자분들 이름 같은데? 약간 엔딩 크레딧 같은건가? 오오 이렇게 적어놨구나 쿠키 형상 느낌으로 그쵸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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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발판이었어? 아 이거 발판이네요? 아 발판이구나 아 아 몰랐네 어 제작자분들 제작자분들 이름 적어놓은거 같은데? 여기 잘 보면 막 믹맥자도 있지 않을까? 쿠키런의 연예인 중에 연예인 믹맥자도 막 있지 않을까요? 브레인 뭐야? 헬렌 어 어 어 잠깐 또 지지식거리는데? 야 나 죽어가는데요? 뭐죠? 웰컴 데블 시스턴 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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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뭐야 뭐야 이거 막 이름 들고 있는데? 커피가 장애물인데? 뭐죠 뭐죠 뭐죠? 새로운 기록 달성했어 오오 오호호 더 뭐가 있나? 더 가고 싶은데 뭔가 야 이거 먹어야 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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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오 갑자기 물량 나오네 안녕하세요 오호호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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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믹맥님 뭐야 어 잠깐 저거 뒤에 어둠마녀 그거 아니야? 그쵸 뒤에 어둠마녀 저거 그거 같은데? 떡밥? 뭐 떡밥이랄건 없는데 뭔지 모르겠네 아 다 뿌셔 다 뿌셔 빅맥님도 뿌셔버려 어? 다 파괴할거야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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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? 이게 마지막 맵인가요 여러분들? 어? 맵이 더 있는 아 마지막 맵인가 뭔데? 방금 반짝였는데 뭐 없는거 같죠? 음 물약도 4개 먹었어 한판에 오호호호 이게 끝인가네 칭호 얻었고 리소스 다운받는 중 바로 착용 오케이 젤리스킨 어디있어요? 젤리스킨? 나만 없어? 이거야? 뭐야? 이거 뭐야? 여러분들 젤리 많은데가 어디있지? 썸네일 한번 이쁜거 찰칵하자 용쿠 끼라고요? 길어 용쿠 뭐있나? 아 스킨 받은거 한번 껴볼까? 야 용쿠 스킨 일곱개야 이번거는 모든 젤리 점수 30점 추가네 이웃 한번 껴봅시다 뭔가 귀엽다 뭔가 귀엽다 어 뭐야 방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자 이거 한번 이렇게 나뉘어 볼게요 일단은 자 좋았어 좋았어 어 귀엽다 근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이 단점만 이런데? 하하하하 야 여러분들 크리스탈이랑 야 이번 만우절 이벤트 해자인데? 크리스탈이게 몇개야? 와 대박 그리고 노음도 커지니까 하하하하 이거 뭐야 하하하하 아 이거 뭐냐 업데이트 미쳤는데 여러분들? 이제 안달려 용쿠 이제 귀찮아서 안달리는 느낌인데? 빠르게 갑시다 여러분들 슬라이드할 때 노음 깔린다 슬라이드 잠깐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드할 때 노음 깔린다 야 이거 뭐야 너무 행복한 보탐이야 야 이거 너무 행복한 보탐인데? 이것도 썸네일 찍어도 되겠는데? 이야 어? 여긴 그냥 노곰인데? 아 잠깐만 아! 아! 아 이거 먹으면 안되는데 왜 변신을 저기서 하냐 아 진짜 방금 먹으면 안되는데 썸네일 까비 변신 빨리 풀려봐요 여기 낙사 오 오 오케이 방금 썸네일 깍 찍었어 썸네일 깍 하나 찍었어 그 와중에 낙사했어 슬라이드하면 노음 깔린다 하하하 너무 미가 깔리는거 봐 아이 바투를 모셔라 하하하하 와 진짜 이번 만호전 이벤트도 괜찮은데? 좋은데? 그쵸 비밀 미션 이거 아까 에러 뜬거 그건가? 이거 한번 가볼까? 이거 얼곱 나왔네 이벤트 기간 4월 15일까지 라고 막 써있는데 연습X 연습이 없다는건가? 이거 한번 해볼까? 이거 뭐죠? 이거 그거 슈가티어 아니야 여러분들? 이거 고래 왠지 슈가티어 같은데 이거 다? 슈가티어 느낌인데? 아 유적지도 있네? 젤리 스킨을 준다는 위치인가? 뭔 상황이냐고요? 썸네일 짓고 있어요 다이아먹으면 다이아드로냐? 이거 들어와요 지금 만개 정도 벌었어요 여러분들도 빨리 이거 녹아다 하세요 젤리코요? 헉 젤리코? 아 여러분들 좋은 생각났어 얘 어때? 얘 어때? 얘가 더 이쁘지 않을까? 모양은 더 이쁘지 않을까? 썸네일 꽉 뽑을때? 허우팻이 더 이쁠거 같아 얘 슬슬인데? 오!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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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컷 컷 좋았어 좋았어 야 썸네일 대박이다 와 여러분들 트위스탈 봤어요? 어? 드디어 찍었다 아 이거 거의 뭐 프리처상 수상해야 되는거 아니야? 자 이걸로 어 젤리스킨도 다 얻었는데 만우절 이벤트 재미있게 잘 즐겼어요 아무튼 만우절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뵈에 만나요 퇴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